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개묘년의 개수는 지금 제 옆에 띄어져 있는 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위로는 청간의 열 번째 글자인 개수가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에서는 지지의 네 번째 글자인 토끼묘가 들어온 해입니다 이 개수는 개수 자체만으로는 북쪽을 뜻하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뜻합니다 또 헤아리다라고 하는 글자와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개수의 구성 자체가 필발머리라고 하는 부수와 하늘천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이 필발머리라는 것은 갑골문자에서 여러분들 걷는 이 발모양 이걸 손을 발이라고 보시게 되면 발이 이렇게 두 개가 포개어진 모양이 바로 이 필발머리의 등질발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늘이 아래쪽에 지금 합쳐져 있는 모습이죠 즉 발 아래 하늘을 두고 있는 모양새가 바로 개수 헤아리다 하늘의 뜻을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글자인데 그 아래쪽으로 개묘라는 글자가 왔기 때문에 바로 지지의 네 번째로서 자축인묘의 토끼 순서로 이 토끼를 두게 되는 해입니다 출근 시간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가 바로 이 토끼 시인 묘시가 들어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의 특성 자체가 아직은 다른 일반 분들이 주무시고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부지런함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서는 인묘진중에서 가운데 글자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3월 초 경칩부터 들어오는 글자라서 이제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따뜻한 기운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계절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개물년에는 어떠한 오행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냐면 목에 운이 올라오고 그리고 뒤에 여름을 준비하는 화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오행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체질 자체가 그 기질 자체가 하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반갑지 않은 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금이 무력해지는 시기이고요 또 수의 기운 자체는 약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토끼띠 이 개물년에 태어나신 분들께는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토끼라는 속상 자체가 이 개수를 얹고 들어온다면 물상적으로는 검은 토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거는 물상적인 표현일 뿐이고 우선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토공수목화 동그라미를 그려서 저희가 살펴보자면 바로 식신을 환경지로 깔고 들어오게 되는 해이고 또 개수 입장에서 보자면 장생지의 환경을 끼고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3년 이후로 60년만에 돌아오는 2023년 개물년에 출생하시게 되는 분들 또한 인연의 변화가 상당히 큰 분들이시고요 또 인물이라던가 댐댐이라던가 외형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출생하실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성격이 아무래도 토끼의 속성상 화기운이 이 이민년의 해보다 더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격이 더 급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연의 변화가 크다는 뜻은 본인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운명의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간에 있는 운동은 물론 형태는 개수로 들어왔지만 개수 입장에서 에너지가 아주 확장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간 운동 자체는 합이 되는 무토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목의 합이 일어나려고 하는 운동의 성격을 2023년 내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청간의 화에너지로 인해서 화기운이 필요하신 분들께 또 목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더 많은 기회를 불어다 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간목부터 개수까지 10가지 청간별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2023년도에 어떠한 일들을 겪으실 수 있는지 긍정적인 계획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가이드를 보태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묘년은 1903년에 그리고 1963년에 이렇게 2023년으로 60년 주기로 찾아오는 기둥입니다 즉 청간에서는 무토라고 하는 글자를 끌어당겨서 목의 합으로 하의 에너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청간 운동이 일어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묘라고 하는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이 글자의 속성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금의 기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즉 위로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밑으로는 물질적인 운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묘는 팔을 끌고 오지는 못하는 자오무유 중에 글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 변동보다는 급속도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세로 취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토의 2023년도 간략적인 유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왼쪽이 2023년도 기둥인 바로 개묘년이죠 그런데 무토일관들 입장에서 보시게 된다면 바로 여기 청간에 온 에너지가 개수입니다 개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힘을 쓰려면 개묘년보다는 개해년으로 와야만 이 개수가 개성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묘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묘라고 하는 운동 자체는 바로 해묘미로 이어지는 또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환경지이기 때문에 개수가 제대로 힘을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청간에 온통이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면서 무게합화 즉 말 그대로 무토 입장에서는 화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즉 목화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속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묘라는 것은 자오묘유 중에 하나예요 자오묘유 중에 하나이고 아래로 갈수록 물질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음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까지 이어지려는 상황이겠죠 음 우선 제가 지금 밑에 정관이라고 적어놨는데 정관이라는 것은 가장 안정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 무토도 인묘진에서 목의 운동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오미로 화의 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 바로 가을 에너지는 인묘진으로 가면서 무력화되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식상 운동 자체가 잘 되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으로 가니까 이 목에너지는 좀 더 활성화가 많이 왕성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의 식상 자체가 무너지는 해가 되고요 무토일관들 입장에서는 개면연의 환경지는 목욕지는 맞아요 그런데 목욕지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불안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나의 홍보라든가 어떤 브랜드 사업의 확장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해 중 하나입니다 개수가 제대로 힘을 강하게 쓰기 어려운 면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로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일이 있어요 어떤 물품을 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주 성과가 실적이 높게 이루어지는 해가 됩니다 2023년도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니까 생계 생계 또 직장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타로나 사주 상담을 거의 받으러 다니지 않는 매우 이 정관 형태답게 안정된 해가 2023년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무지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목욕지이기 때문에 근무지가 바뀌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때의 일부분이고요 거의 능동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능동적 변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 나의 직책이 반한다거나 강등을 당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통장에 드디어 묘가 물질 운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전이 쌓이는 해입니다 대박이 터진다는 게 아니고 내 수중에 남는 돈 나에게 드디어 내 돈이라고 할 만한 이 수중에 안정된 형태의 자산이 쌓이는 해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을 고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남성분들은 양의 운동을 하고 여성분들은 음의 운동을 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개묘 즉 음인데 음의 이렇게 묶여져 있는 기둥으로 만나다 보니까 여성분들께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해고요 2022년도 보다는 정신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상황이 여성분들이 좀 더 강해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음의 해를 위아래로 맞다 보니까 조금 더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간섭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베이스를 끌어안고 각 일주별로 무자, 모인 이렇게 여섯 가지 일주가 있어요 그 일주별로 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해볼 텐데 우선 여성분들은 정신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식상을 제대로 쓰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경우라던가 또 본인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의견이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본인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는 이런 위험한 일들은 거의 없는 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개면연 전체 흐름상 봤을 땐 2013년도에는 무토 입장에서 토가 또 무너지죠 임묘진 운동을 하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 자체가 예년 전년도만큼 못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사토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위장장애라던가 이런 것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둥 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월에 태어난 무토일관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토 입장에서 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자면 예를 듣기 위해서 오른쪽이 2023년도죠 무자 기둥을 가지신 분들은 재성, 즉 정제를 깔고 있고 그리고 퇴지 환경에 본인의 기둥을 놓고 있는 일간이에요 무토일관인데 무자일주나 아니면 자월에 태어난 무토일관 분들 2023년도 청관운동을 지금 하는 걸 보시게 된다면 하여튼 정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정제가 지금 튀어나온 해죠 그런데 제대로 힘을 쓰기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토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즉 무계합화라고 해서 인성운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지지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묘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관에 해당하는 정관이 이렇게 정제정관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묘형이 걸리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자수를 깔고 있는 무토 입장에서는 개묘년의 개수가 옴으로 인해서 이 자수가 요동을 칩니다 이 자수에 이제 충격이 가는 거죠 출렁출렁출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정제자수와 관련된 즉 정제라는 것은 나의 직장도 되는 것이고 또는 부친도 되는 것이고 아버지죠 또 부인도 되는 상황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출렁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소 소란스러운 과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묘년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해는 2023년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반기에 어떤 수술이 일어난다거나 또 이게 일지가 된다면 태어난 날짜와 관계가 된다면 여성분일 경우에는 이 수술은 부인과 수술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부인과 쪽 네 안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궁과 관련된 또 어떤 병증 증상 때문에 수술을 하신다거나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내 배우자 자리잖아요 여기가 남자 여자 통틀어서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송사 공사나 수술 또는 관계가 특히 이 상반기에 몰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출렁출렁 하는데 무자라는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성격 자체가 말과 행동이 거의 동일하게 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만큼 합리적으로 유추진도 하시고 또 겁이 좀 있죠 이 4월에 태어나셨다거나 자의를 깔고 있다는 것은 손해가 될 짓은 하지 않고 기억력도 좀 정확한 편에 속해요 그런 분들이 출렁대는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변화, 변동은 거의 없을지언정 본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좀 많은 일들이 아마 소화가 되셔야 되는 상황일 거라서 바빠지실 겁니다 상반기는 근데 그 시기를 건너가시게 된다면 아마 빨라도 4월 양력으로 4월 중순이 지나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안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무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인 기둥입니다 이 노래에 태어난 모토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 관을 깔고 있어요 모인이라고 하는 이 기둥은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 있죠 얽매어 있지 않는 마치 이 호랑이 글자를 보시게 된다면 호랑이는 단체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혼자 있죠 그런데 이 무토는 호랑이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 제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감정 제어가 되어야 화나면은 이제 뚜껑이 막 열렸을 때 이분들도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시고 그만큼 어디에 이제 잡아놓기가 어려운 분들이신 거죠 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인 기둥을 깔고 계시거나 이노래 태어난 모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조직에 계신 게 훨씬 행복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2023년도에 개면연이라고 해서 정제가 청관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가 거대한 목국의 에너지를 형성하는 해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목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해가 될 거고 문제는 이게 묘년으로 왔기 때문에 목생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토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뒷심까지 발약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게 관이 이제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같이 협력하는 일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도움을 막 받고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소 손해가 되는 일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그 일을 해쳐야 되고 정작 2023년도에 좀 잡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개수가 경제가 힘을 잘 못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또 화를 품고 있죠 그래서 무게가 서로 만나서 화 운동을 하려고 하고 병화가 이렇게 이 순목의 형태를 합을 해서 목에너지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무인일조분들이나 이노레터나 무토일관 분들께서는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이루기가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상당히 떨어지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체온은 갈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를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방향을 푼다거나 이런 상황은 있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갈게요 무진을 보겠습니다 무진은 여기서도 이해를 놓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같은 글자 비견을 놓고 있죠 그리고 인묘진으로 해서 관대 관대의 환경을 지금 깔고 있어요 이분들이 개묘년이라고 하는 청관정제와 그리고 정관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를 잡으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다 해버리는 그 정도로 이 무진은 묵직한 분들이시고 책임감도 아주 강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해요 그런데 단점이 타인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2023년도는 우선 지금 보시면 을계모 개수가 있는 반죽이 아주 잘 된 토 속에 개수가 이렇게 찰랑찰랑 되는 개묘년으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개수는 성관운동으로는 무토를 지금 끌어당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해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또 묘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인묘가 아 인묘가 아니라 진묘가 이렇게 만났죠 그러면 진토가 이 묘진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비견 진토는 희생이 되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역시 아까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되지만 결과는 같은 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희생을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쓰임을 내 일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관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나쁘게 얘기하면 심부름하다가 일련이 다 가는 거죠 심부름과 또 잔일들 그래서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모호라고 하는 기둥을 볼게요 자 지지에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면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글자를 깔고 있죠 역시 5월에 태어난 모토일관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력으로는 6월부터 6월 초부터 들어오는 5월에 되는 상황인데 기도적으로 굉장히 신중한 분들이세요 이 모호일주나 5월에 태어난 모토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중하느냐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정도로 깐깐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깐깐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요런 스타일이신데 이분들이 정제 개수와 그리고 정관 묘년이 이렇게 합체된 개묘년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실제 이 오와 오하와 묘목이 만난 상황이고 화에너지가 약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식상이 또 무력해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현관웅동에서는 화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인성웅동을 할 거니까 그런데 이 화에너지가 다른 여섯 가지 일주보다는 이 오는 정화이고 얘는 또 습습한 다오메 중에서 요가 되기 때문에 화력이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전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이미 마무리를 했던 옛날 문서나 서류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게 윗사람이거든요 이 윗사람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이득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나의 의견이나 이득권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일주도 한번 볼게요 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봤습니다 무신은 식신을 깔고 있죠 신월에 태어난 즉 양력 8월초부터 9월초부터 들어오는 기간에 태어나신 신월에 태어나신 모토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지환경에 모토가 깔려있는 기둥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원숭이 글자 자체가 임수를 품고 있고 임수라는 것은 바로 편제를 깔고 있죠 무엇이든지 자신의 손으로 금생술을 읽어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래서 또 재주가 많다보면 돈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저것 재주는 참 많은데 재주는 다양한데 끈기가 끈기가 떨어지는 이분들 이분들 산만하기도 하고 이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를 맞았을 때 이 개묘녀는 정제 운동을 선관에 하려고 들어온 글자지만 무토를 만나게 돼서 이 정제가 무력해지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묘녀는 가장 안정적인 자리죠 정관이니까 그런데 묘신이 만났습니다 이 식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묘년을 만나게 되면 기문 또는 원지 또는 금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을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마련했는데 그 돈이 묶인다거나 일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이 자식의 운이 되죠 그런데 이 개묘녀는 특히 내 아이와 관련된 본인의 자식의 진로와 관련된 변동이나 간섭이 심하게 발생해서 그래서 유학을 가보셔야 했는데 그 유학이 미뤄진다거나 방해를 받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양해 운동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 아랫사람 부하죠 아랫사람이나 이 부하와 고통스럽게 얽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단번에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계속 얽혀야 된다거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말 그대로 귀문이니까 에너지가 계속 교류가 되는 상황이죠 볼 수밖에 없는 관계 또 이제 직장에서 좀 고통스러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 소모당하는 상황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무술을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무술은 같은 비견 에너지를 지금 깔고 있고 인묘 환경으로 두고 있는 기둥이죠 술월에 태어난 술월에 태어난 모터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유술로 8, 9, 10월달 양력으로 10월초에서 11월초에 들어오는게 바로 술월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고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또 술이라는 글자 자체를 깔고 있는 이분들 특성이 이런 철학이나 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분들이시고 머리 회전률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영특하고 영민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 공부 사실 쉬운 공부는 아니잖아요 여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제가 청간에 경관이 지지로 들어온 이 2023년도를 어떻게 이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술이라는 에너지가 묘를 만났을 때 무조건 묶이지는 않아요 묘술로 묶이는 그 과정을 겪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화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크게 나뉠 수가 있거든요 본인 사주가 축축한지 아니면 건조한지 그거를 보시면 되세요 이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술이 인오술 운동을 하거든요 여기 제가 적어볼게요 인 오 술 운동하기 때문에 술토를 깔고 있다는 것은 이 인오술을 거쳐서 온 정화를 품고 정화를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정화는 뭐냐면 바로 인성 정인이잖아요 이 정화를 용신으로 두게 되는 분들이 바로 이 목이나 화를 용신으로 피로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목화가 필요한 상황 목화가 필요한 분들은 차가운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묘술로 인해서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화에너지가 너무 많다 목화가 너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면연이 어떻게 보면 좀 반갑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술 일주나 술월에 태어난 무터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계면연이 반갑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무게로 화에너지 운동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즉, 사갑거나 축축해서 목화가 필요한 분들 사갑고 축축한 자주인 경우인데 무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2023년들을 맞이했다 그러면 이분들 좀 더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비견이라고 하는 이 술이 어 내가 앉을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묘년이 와서 이 술이 묘에게 끌려가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묘가 묘가 어찌 됐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안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물어다 주기 때문에 쓸모도 많아지고 쓰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술토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묘로 인해서 얻는 것이 생기는 것 즉, 이 묘는 물질이거든요 물질에서 사람들에게 또는 나의 신에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비는 일이 생기는 상황으로 이어져요 그렇다면 술이라고 하는 글자와 묘가 만났을 때 뜨거운 것을 만들어내서 그 열기가 정화가 연기가 나더라도 화로 가려고 하는 운동을 했을 때 유리한 거 차갑지만 손바닥을 계속 비비면 어때요 그래도 열기가 좀 생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축축하고 차갑거나 차갑거나 무술 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좀 더 올라오고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팔려고 했는데 잘 팔리지 않았던 상품 같은 것들도 2023년도에 판매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즉,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부분이고 하지만 건조한 사주 술토인데 또 술토가 있다거나 술토인데 밑토가 있다거나 또는 호랑이라던가 또 글자 중에서도 건조한 글자들이나 목화를 일으키는 글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계명인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토 분들에 대해서 각 일주일별로도 살펴봤는데요 네 기토로 넘어갈 겁니다 대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살펴본 거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맹신하지는 마시고 본인의 계획에 있어서 참고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 계명연에 현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청관료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지환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병지환경이냐면 기토가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청관으로 지금 수가 왔고 아래쪽으로는 목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수 수의 운과 또 기토가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목의 운으로 왔기 때문에 뿌리가 가장 약해지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토 입장에서 말 그대로 허토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이 계명연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상관식신 즉 여기 있는 이 금의 오행이 이 계명연에 가장 위축되고 약화되고 활동성도 떨어지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의 에너지가 왕성한 해긴 하지만 현관에 해당하는 이 묘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아주 고독해지고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토가 본인의 위장이나 소화기를 또 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국토를 당하는 해라면 목국토의 작용으로 인해서 소화기나 또는 위장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고 수도 사실 있어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약하고 강하고의 차이는 있는데 활동을 하시다가 크게 액땜할 만한 어떤 사건 사고를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을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개우자랑 소원해지는 일 위해에도 일이 상당히 많아져요 기토 입장에서는 그냥 쉬시는 분들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나가신다거나 어떤 단기일 단기계약 또는 이제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실속이 상당히 떨어지는 해다 보니까 일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타성 일들이 많이 이어져요 그리고 초조해지고 결과를 빨리 보시려고 하는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들이 올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화 편인의 무기도 병지 환경에 같이 놓이는 상황이다 보니 운서가 계속 길게 이어지는 일이 사실 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표시를 해볼 건데 화토 화토의 운이 약한 분들 신약한 분들께는 더 건강이라던가 이 컨디션이 떨어지는 좀 자주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남녀노소 모두 공통적으로 그리고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한낮에 태어나신 강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인연과 그게 이제 떨어지고 새로운 인연으로 갈아타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베이스를 두고 여섯 가지의 일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걸에 태어난 기토일간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기견을 깔고 있는 기토일간이죠 그리고 이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추걸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겨울이에요 양력으로 1월초부터 2월초에 들어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임묘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기둥이다 보니까 또 축은 식상에 해당하는 식상고지 금을 품고 있는 창고가 되는 셈이죠 여기에 개신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즉 현재 그리고 식신 기견을 이렇게 지장관으로 품고 있는데 2023년도가 현재 개수 그리고 산관 묘목이 들어온 해죠 즉 축을 갖고 있는 기토일간이 묘년을 만난 상황인데 축 속의 개수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활동이 커지죠 활동이 커지고 어 2022년도에 이민년이 아니기 때문에 암압을 하는 형태가 절대 안 되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암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을 깔고 있는 기토기둥이 이 개묘년의 음의 환경을 만난 셈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강이 크게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주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 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일거리가 많아져요 자잘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활동 자체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장거리 어디 출타를 가신다거나 출장이나 장거리 이동이 많이 생기는 해가 됩니다 어 이분들은 굉장히 소의 글자를 굶고 있는 글자기둥답게 아주 의지도 강하고 끈기도 강한 분들이신데 아무래도 이게 토가 무너지는 즉 축토가 무너지는 2023년도가 오다 보니까 건강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본인을 수시로 좀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일도 좋습니다만 일보다는 건강 조금 일시간 자체를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세요 또 차가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모터를 끌어당겨서 무게합화를 하려고 하는 이 운동 자체가 무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이상이 있다 보니까 뭐 연애운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연애 부분이 잘 일어나지가 않겠죠 이제 기묘로 보겠습니다 현관을 깔고 있는 기묘 기둥이네요 묘월에 태어난 기토 일관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지 환경에 녹여있는 기토입니다 또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한번 참고삼아 그려보면 2023년도는 편재가 그리고 편관이 개묘라는 기둥으로 위아래로 들어왔죠 그리고 묘와 묘가 만나서 목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가 좀 더 목국토의 기준을 받기 때문에 건강이 좀 더 크게 깨질 수가 있어요 또 일반적인 건강이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많이 사귀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타입이 아니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이시거든요 이게 또 부부 자리가 돼요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묘 기둥 갖고 계신 분들만 한번 들어보시면 해년이나 이게 2019년도에 기해년으로 들어왔어요 또 그 다음에 묘년 이게 2023년도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게 24 25 26 27 27년도 쯤 정미년이라고 올 거예요 여기 해묘미운이 오거나 아니면 이 묘가 부딪히는 유년 유가 2029년도 쯤 기후년에 기후년에 아마 올 겁니다 이때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거나 별거를 하신다거나 이혼을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너지가 왕성해지는 것만큼 내가 제압을 많이 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건강이라든가 또 건강도 어떤 신경계 쪽 손발 절임부터 시작해서 마비와 관련된 병증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내가 기대고 있었던 의지처 이 의지처가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독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주변에 도움이 끊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친구들이나 또는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업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편제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 묘 속에는 기본적으로 편제를 깔고 있진 않고 편제를 원하는 형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편제가 힘을 쓰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무토가 끌어당겨져서 무게합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토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묘년 자체가 그리고 목생화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목국이 돼도 그래요 묘와 묘가 합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묘묘가 합쳐지게 되면은 이 목은 순목의 형태로 합의된 부분이라 목생화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외로워질 수가 있고 또 본인이 기대고 있었던 의지처라든가 내 식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미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한 발짝 양보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시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봉사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뱀 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사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동그라미를 그려봤고요 정인을 깔고 있는 기사기 등입니다 양력 5월초부터 6월초에 들어오는 날이 바로 4월입니다 이 4월에 태어난 기토일관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왕지 환경에 이렇게 기토가 놓여있는 상황이죠 이 속에는 무토 또 그리고 경근 경근 바로 상관이죠 그리고 병화 병화는 정인입니다 이렇게 깔고 있고 2023년도는 편제개수와 편관묘를 이렇게 같이 끌고 왔는데 사를 깔고 있는 기토가 개묘년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즉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신데 기본적으로 이 속에 지금 경검을 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경검이 힘을 못 쓰는 해란 말이죠 2023년도 올해로 보자면 해가 바뀌었을 때 을목이 상관을 묶어버려요 상관을 묶어버려서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즉 금기운이 금으로 묶어서 금기운을 파괴시켜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진로 식당의 변경이 생길 수가 있고 진로의 변경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의 일일에 있어서도 변동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변동 즉 이동운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묘의 특성답게 알령지가 아낀다거나 알령지 변경 또는 어떤 청사라든가 내가 있는 사무실이 이전을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부서 강제 통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은 걸리는데 기사 기둥을 가진 분들 자체는 이게 사화가 큰 불이거든요 병화를 품고 있는 큰 불이다 보니까 큰 불을 품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불을 꺼트리려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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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을 받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원치 않지만 내줘야 되고 나는 내키지 않지만 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2023년도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선은 답답하시더라도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기미 기둥 보겠습니다 미월에 태어난 기토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월은 양력 양력으로 양력으로 휴가철이죠 양력으로 휴가철이고 5, 6, 7월달 7월초부터 8월초에 가을 들어오기 직전까지가 바로 미월이에요 비견이 미죠 그리고 안대주 환경에 기토가 놓여있는 상황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려보자면 동구란가 그려집니다 2023년도 편제 개수 편관 묘가 이렇게 만나서 묘미가 만났죠 미토가 이 목국을 이루면서 미토가 희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균을 제대로 쓰지 못하셨던 분들 목을 용신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것도 신강한 분들 하토가 강한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목에너지의 혜택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미 기둥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해요 원래 좀 양보나 배려를 많이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잘 못 챙겨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가 와서 대면이 오게 되면 크게 내가 끝을 품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이 편관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큰 활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큰 활동 돈을 좀 많이 쓰게 된다거나 기증 기부 활동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이나 회사 활동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다 내어 놓게 된다거나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건강이 크게 손상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살고 있는 터전이나 자리 보전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미토가 희생이 될 정도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는 결국 기토에게 이렇게 2023년도 참 바빴고 참 재미가 없었던 일만 하다가 지나간 해가 됐더라 그만큼 병원도 가야 되고 제가 링계를 맞아가면서 일해야 될 정도로 회사가 너무 힘들지만 이직도 쉽지 않은 이동도 쉽지 않은 그런 해가 될 겁니다 특히 기미기동은 더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보다 더 나은 환경은 보이진 않고 그냥 자리 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묶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갈게요 이제 기후 보겠습니다 8, 9, 10월달 중에서 양력으로 9월초에서 10월초에 들어오는 글자가 바로 유고요 이 6월에 태어난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식신을 깔고 있고 장생지 환경에 누인 기토기둥입니다 2023년도에 현재계수 현관묘가 이렇게 들어와서 묘유충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금이 굉장히 강하게 충을 당해서 금기운 자체가 파괴가 되는 정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기후기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가을에 타나신 이 기토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식신을 깔고 있는 즉 음 어떻게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을 내뱉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레이더에 사람이 잘 잡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상담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데 신금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고 보시게 된다면 이게 또 을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금기운이 파괴가 되는 식상이 파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여성분들이라면은 본인의 자식에게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직장과 관련된 변동수 발령지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필요 없는 이사가 발동이 되신다거나 발령지나 이동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강하고 약하고는요 본인이 일하시는 곳이 단순 업무를 하시는 곳이라던가 또는 교수라던가 교사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동수 자체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금기운이 파괴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고 일 자체는 많은데 본인이 시선을 받게 되는 일은 좀 드물어요 칭찬 듣거나 또 승진과 관련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해고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재미없는 해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도 금기운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건강 이상은 피해가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기해도 보겠습니다 해월에 태어난 기토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월은 양력으로 11월달 부터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들어오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같이 그려봤고요 정제를 깔고 있죠 그리고 정제를 깔고 있고 해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무토 임수 간모 정제 여기서는 정관을 품고 있는데 이렇게 묘년으로 2023년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가 임수 대신에 찰랑찰랑 거리는 형태로 올라왔지만 무토를 끌어들여서 화웅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묘년이라는 것은 평관의 형태로 들어와기 때문에 해묘미가 합이 돼서 목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관외 역할을 할 때 목생화웅동으로 가기는 어렵겠습니다 목생화가 안 되는 즉 말 그대로 음지에 속하는 목에너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회분들은 사실 좀 강한 기둥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시는 기둥이에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기미처럼 많이 베풀어 주신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긴 좀 어렵고요 있는 듯 없는 듯이 지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착해요 착한데 2023년도 개면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나서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개수영향 때문에 또 어 이 해수가 해묘미로 달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정제가 희생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관외 형태로 즉 강압적인 환경으로 갈 수가 있는 상태이고 건강 이상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재성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한결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토 기둥의 환경지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20% 정도는 무너진다고 저는 봐요 23년도가 들어서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아쉬움이 많은 해가 될 것이란 말이죠 괜히 가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또 내 요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분들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름이나 또 한낮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목 에너지가 용신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목이 피로해서 그 목이 왔을 때 목생활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면 그분들은 소소인원이지만 23년도 좀 편안해질 것이고 대다수의 기토분들께는 이 계멸연의 개수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름생은 아닐 거란 말이죠 면연연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기토가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 중에서 가장 좀 피하고 싶은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3년도는 새로운 것을 무리하게 시도를 하신다거나 또는 원치 않는 곳을 피해서 내가 도피성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이동하시는 운으로 쓰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현상 유지를 하시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에요 그리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5 5 5 5 5 5 6 5 5 감사합니다.